이거 참 큰일이구나, 니가. 그러게 말입니다. 공연이 저 때문에 전하께서. 아니다. 어쩌서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아니, 어쩌서 또 이런 게, 이거. 전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아니긴요, 가슴을 쥐어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를 맞아 옥체가 밀행해지신 것 아닙니까? 아, 괜찮다, 괜찮다, 또 그러는데. 전하. 아니, 어째서 이거 아직까지 안. 이보기 한내관. 예, 전하. 그래, 아직 여는 도착하지 않는 것인가? 아, 저 그것이 당도하긴 했사오나 비바람이 너무 거세 환궁하시기에는 위험할 듯 하옵니다. 아, 뭐? 아니,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게야, 이거. 일단은 비바람이 잦아들일 기다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큰일이구만, 이거. 그럼 계속 여기 있어야 하는 건가? 아이고. 전하. 그러게 말이든 이천, 그...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아, 괜찮다. 걱정하지 말까. 전각이 완성되기를 그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주막이라니. 허, 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응. 아무것도 아닐세. 아무래도 오늘은 환궁이 어려울 듯하니 주변 경계를 빈틈없이 강화하게. 예, 용감. 경계를 더 강화하게. 예. 예. 아... 이거, 이거... 어우, 참... 오늘은 그 환궁 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성공이다 전하 저 때문에 이리 누추한 곳에 머물게 되시고 아니다 어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저하고만 계시면 늘 곤혹을 치르시게 되는 것 같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곤혹이라니 너와 함께 있어서 단 한 번도 좋지 않았던 적이 없다 근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전하 아니 비 도는데 왜 이리 더운 게야 목이라도 좀 죽여야겠다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동이야 그러다 넘치겠다 예? 예? 이줄만이다 봐라 봐라 벌써 넘치고 있지 않느냐 어?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이게 성공이다 전하 수건이 어딨더라 성공이다 전하 제가 또 전하께 실수를 했습니다 전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사라져 버리는 하늘꽃 그리운 듯 하늘을 내려라 하늘을 내려라 꿈길 가득 부르는 소리 하늘을 내려라 노란 노란 별빛도 불려나라라 별빛도 불러내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 꿈길을 걷는다 춘정 마마 어떻게 된 것이냐 세자 처소의 나인들이 쓰러지다니 지금 고래에 도는 괴지린듯 합니다 천상궁 마마님 처소에서 시작된 그 병의 증세와 같다 합니다 세자는 세자는 무사한 것이냐 다행히 세자 저와는 무사하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지금 동궁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하께서도 놀라 그리로 납치셨다고 합니다 전하께서요? 예 마마님 이 일이 공연이 마마님께 화가 될까 걱정입니다 저한테 화가 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들이 이들아 너희들 들었니? 동궁전에도 괴지린들었다며? 아 정말 무서워 죽겠다 근데 니들 이런말 들어봤어? 무슨 말? 그거 동이가 한 짓일지도 모른다는 소문 그게 무슨 말이야? 몰랐니? 세자 저하를 음회하려고 그랬다는 소문이 차자해 세상에 그럴 작정으로 자기 처소 나인들부터 쓰러트린 거래 목표는 세자 저하고 그만두지 못하겠니? 깜짝이야 은금이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우린 감찰부 나인이야 그래 감찰부 나인이니깐 내 명부에서 의심되는 걸 의심하는 거잖아 뭐? 솔직히 안 이상하니? 걔가 승한상궁이 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거 척하면 척이지 세자 저하를 위해하고 동이치가 후사를 낳으려는 건지도 모르잖아 은금아 그래도 세자가 무사해 다행이야 세자를 데리고 나가있게 세자를 데리고 나가있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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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아직도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전하 이 일이 천상궁 처소에서 시작된 것을 아십니까? 중전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 모든 일이 천상궁 때문이라는 해기한 말을 전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궁녀들의 말일 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천상궁도 공연한 소문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빨리 이 일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겠단 것이오? 이건 네 명부 궁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허니 제가 알아서 처리했으면 하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런데 대체 왜 갑자기 유배진을 바꾸는 건가? 아 그것도 이렇게 배우는 오밤증에 말했어요 저희도 명을 따르는 거라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근데 이번에 난 어디로 가려나? 남포로 갑니다. 남포라? 남포 좋지. 이번엔 좀 부잣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서 가시죠. 알았네, 가네. 자, 어서 가. 보지마.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것이다.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니가 갈 곳은 남포가 아니라 황천길이었다. 만남이야! 서라! 정맘아. 마Gu Eddie. contexto. 찾여! 당신이 심은 퇴일한 자이오. 나를 아시오? 동의가 원해서 왔소. 동의라며 건방진코 그 아이가 보낸 사람이란 말이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갑자기 저들이 저를 헤아리한 것인가? 오늘 천국 사신단이 우주를 지나갔습니다. 뭐? 곧 천국 사신이 도성에 당도할테니 만약에 경을 대비해 제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것이겠지요. 사신이라면 저들이 혹 세자고명을 들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까진 나도 알 수가 없네. 그냥 사신단인지 아니면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 세자의 고명이 오는 것인지 말이야. 네가 이렇게 제발로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그래. 할 말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처소의 나인들을 풀어주십시오.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병을 얻은 것을 어떻게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까닥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 나도 그 까닥을 밝히고자 의금부의 이의를 맡긴 것이다. 간혹 궁인들 중에는 불원한 약재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다. 감찰부에서 일을 해봤으니 너도 그 정도는 알 것이 아니냐? 제 처소의 나인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소의 나인들을 챙기겠다. 제법 윗전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 안 됐지만 공연한 걸음을 했구나. 모든 건 의금부와 감찰부에서 해결할 것이니 그렇게 윗전 노릇이 하고 싶다면 돌아가서 남아있는 나인들이라도 다독거리는 게 어떻겠느냐? 조상궁 있는가? 천상궁이 돌아갈 것이니? 마마!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시면 이 일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닥치거라! 네가 정녕 이 일이 어떤 것인지 몰라 이러느냐? 이 일로 세자의 안이가 위협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세자의 일이란 말이다. 헌데 너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래. 네가 감히 세자의 안이를 담보로 그런 거래를 하자는 것이라면 너는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너 또한 네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것이냐?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마마? 뭐? 그리하면 처소의 나인들을 풀어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그리하면 나는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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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erd다. 한글자막 by 한효정